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저희에게 항상 힘이 돼주셨는데 이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잠잠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또 FMC 지나고 나서 뉴욕장 오늘 새벽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좀 추가 하락을 예상하셨잖아요. 이번 주 이제 남은 연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위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래 지금 2400 이하로 내려오면서 지금 시장이 횡보하면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 약간의 작은 산타 렐리도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미시장도 내려온 상태라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1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오늘 주제를 좀 공격적으로 정했는데 파월의 매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저는 이건 좀 약간 하얀 거짓말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스프레드 그러니까 스프레드 차이가 7월부터 역전이 된 구간이 7월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0.74% 스프레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서 보통 경험상 이런 데이터 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내년 1월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이 아마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앞서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최대 폭이 5.25%고 사실 그 기조가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금리가 예전 패턴을 보면 약간 45도 이하로 금리 인상을 했다면 지금은 거의 45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오듯이 금리도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구간에 피벗이 아마 상반기 이후 2월 3월의 FOMC 이후에는 분명하게 인하 가능성이나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주식 내년 시장은 상저, 하, 고 형태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쌍봉 형태가 나오고 이 쌍봉의 저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은 2300 초반까지 한번 빠질 수가 있다. 다만 2350포인트를 지지받으면 횡보하다가 반등 구간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했던 파월의 매를 맞고 좀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2300 초반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저점 매수 구간이다. 간단하게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수해 가실 거예요? 저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와 연관된 종목, 말 그대로 지수가 2300 하단에 오게 되면 삼성원자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5만 8천 원대에, 5만 8천 원 이하 오게 되면 그 구간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저점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지수 플레이가 다시 반등 오는 구간에 대형주가 약간 올라가오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지수 연관된 종목군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바닥을 체크하고 올라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이 박스권 내에서 개별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 형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리오프닝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매하는 시장은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전개가 되고 그런 형태가 순환한 형태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이런 지수 연동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조금 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주신 거고 지수 연동 종목은 좀 장기 관점,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로도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제가 처음으로 위원님과 썼던 표현인데 쨉쨉이 전략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요즘은 어느 쪽으로 그런 거 주력하세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 리오프닝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실제 돌파맘에서 추천을 드렸고 리오프닝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시장보다는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날 수가 있고 지금 예전에 역실적 장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역실적 장세에는 이런 5G 통신 장비 쪽 피스 소비재 쪽이 시장 대비 좋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시장을 아웃퍼포먼스 있는 부분 두 가지 형태로 좀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트랙 전략 기억하면서 잘 가볼게요. ASR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12월 2일 유망주인데요. DNC 미디어 12월 2일이면 정말 기가 막힐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36% 정도 수익인데 이게 위원님과 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12월 시작할 때 저는 정말 웹툰을 많이 보거든요. 웹툰이 제 유일한 취미인데 웹툰 시장에 뉴스를 검색하면 영국에서 일본 만화를 앞질렀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웹툰이 수출이 너무 잘 된다 해서 정말 긍정적이다 하고 브리핑도 막 준비를 할까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DNC 미디어 어떻게 보세요? DNC 미디어는 제가 오후에 제가 또 2시에 방송을 하는데 더 낮은 가격에서 사실 추천을 드리고 좀 늦게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더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목표가가 2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고 추천드린 가격에서 상승해서 목표가는 달성을 한 상태고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발생했던 저가 라인을 중앙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2만 1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다시 한번 하단으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1천 원을 입절라인으로 꼭 앞서 에이스도 드렸죠. 2만 1천 원을 꼭 입절라인으로 설정하시고 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니까 주의해서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잡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익이 날 때는 좀 챙겨줘야 되니까요. 이익을 챙기고 다시 떨어질 때 재매수해보자라고 이견 주신 겁니다. 그 타이밍 오면 말씀 주실 거고요. 다음이 영진약품입니다. 12월 9일 종목. 그날 말씀 주시고 11%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장에서 6%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만약 주신 가격 전략을 안 지키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갭 상승, 이게 또 5%에서 더 일찍 추천을 드려서 오후에 사신 분들은 수익을 더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시게 되면 3,400원이 상하가 마감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3,200원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 가능했지만 10% 이상은 제가 항상 챙기고 대응을 하자라고 설명드렸고 AS도 이 부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200원 구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신규 접근은 미루고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나신 분들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두 종목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오전에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돌파 매매로 인기를 얻으셔서 또 오후에도 똑같은 돌파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간에도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저희 돌파 매매 1월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포트를 어떻게 짤까 고민하실 텐데 오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시고요. 10x10 포트폴리오,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후에 이미 진행하고 있으신 종목 수익들인데 DNC미디어 50%, 웹툰 쪽으로 대한광통신 20%, 5G 앞서 말씀 주셨고요. 제주항공, 인크로스, 하이로닉 등의 종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목표가 10% 너머로 달성이 된 상황이에요. 저희는 1월부터 저희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해내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의 스윙 투자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 저점에서는 지수 연관된 종목분들을 저점에서 스윙 투자를 할 수가 있고 10x10 같은 경우는 2주일,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 동안 10존목 포트를 제한을 하고 그 구간에 10% 이상 나는 종목분들을 매도하면서 성공률을 높이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 되면 포트에서 제외하고 또 다른 종목을 계속 순환하는 형태로 5%하고 5%가 연계해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많이 현금이 없는 구간에 무작위로 종목을 계속 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정한 현금으로 계속 포트를 운영해서 복리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현재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빠르면 다음 주나 1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차후 저희 종목을 봐야겠죠. 이번 주는 어떤 종목 출시했지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돌파형님이라는 애칭을 갖고 계신데 형님의 종목 열어주세요. 네, 지금 시장이 좀 빠졌는데 지금 시장은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분들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그래프에 나올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풍력 쪽으로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동산은 CS 윈드의 자회사인데요. G라는 글로벌 기업의 풍력 터빈을 일단 베어링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어링이라는 건 풍력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만 쪽이 해상풍력 쪽이 15기가 와트 추가 건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의 절차가 시작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입찰 결과가 연말, 연내에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옹시티처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지금 바닥 구간, 저점 구간에 있고 이렇게 앞으로 수주가 가능한 기업들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잡으면 좋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은 베트남 쪽에서 공장을 좀 지어놓고 원가 경쟁력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은봉에 아마 개파락하니까 은봉에 좀 분할로 좀 매수해 주시고 목표 가격은 지금 만 원으로 기입을 했는데 목표 가격을 만 천 원대로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 천 원대로 높이고 손절 가격은 이 하단 구간 7,7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만 천 원 잡아주었습니다. 개파락 시작할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FMC 지나고 어젯장에서도 조금 힘들면 느꼈지만 오늘 뉴욕장의 급락을 보고 나니까 더 심리적인 위축이 옵니다. 거기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연말이니까 또 수급이나 거래 자체가 좀 줄었는데 이런 장을 좀 헤쳐나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앞서 제가 시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예전 공개 방송에 웰크론을 쳐드리고 최근에 웰크론은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공식 추천주 계속 좋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런 시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포트를 운영하고 매수 가격을 어디에 측정해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또 단타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시익 많이 좀 정보랑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주고 계십니다. 시항감부터 좀 스윙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까지 같이 언급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돌파 맴에도 1월부터 더 많은 변화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